진짜 시원한 이곳이었다 진짜 시원한 이곳이었다 평가로 능력을 운영하네 나는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살인이야 무슨 기차님 중에 있습니까? 아이오 근데 아저씨는 아까부터 자꾸 왜 잘 보고 웃으시는 거죠? 먹을래? 살인복인데 다 필요만 있구나 아이오 괜찮아요? 아까 그 아저씨 진짜 죽이고 싶었지? 응? 아이오 여자 비율 불고 누가 제일 선택해? 나이오 나이오 네 죽여버릴 걸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이고 싶었잖아요 저 남편에서 여자친구 반응 냈을 때 나 사랑하잖아 아, 살인마 좋아하시나봐요?